컵홀더 컵홀더 골드인 전용 컵홀더 선물 받아가지고 요거를 장착할겁니다 이게 은근히 컵홀더가 쓸모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이고 영상 찍을때 뭐 촬영할수도 있고 촬영할때 액션캠같은거 담아놓을수도 있고 하니깐 아이씨 핸드게 빌려야되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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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보이는데 요기다닌거거든요 요기다라서 요기다이렇게 이런식으로 다닌거에요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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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이거 사면 주는 볼트가 이건데 이게 나사가 좀 달라요 그래서 요거 사왔네요 요거 길이 딱 맞춰가지고 그리고 요거를 어디였어 어? 뭐야 아이씨 아이씨 여기다가 장착하면 되는거에요 음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씨 요렇게 해가지고 요기다 이렇게 장착 여기다가 이제 컵홀더를 닫을수 있는거죠 들고있고 아이씨 어? 또 떨어졌어 또 떨어졌습니다 네 또 떨어졌어요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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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있습니다 여기있죠 여기다가 네 넣어요 다음에 잡아줘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어이씨 아이씨 이렇게 손이 이렇게 어 다也是 어 굳이 그렇게 다 쉽게입니다 이렇게 빨리 당장 혼란 아이씨 아 이거 Haha 손이 쥐가 왜봐냐 kick 하하 지동근육 그리고 오케이 한정도 해놓고, 조금 감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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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고. 록 타이트 같은 거 해주면 좋은데, 아, 지금 없으니까 일단은. 이렇게 해서 이거 먼저 끼고, 그 다음에 이거 끼고. 여기가 잘 부러지거든요. 햇빛 같은데 노출되면 여기가 경화된다고 해야 되나? 그래가지고 부러져요. 그리고 타이트 이런 거는 겨울에 하면 쥐약이에요. 겨울에 얘네들이 이제 차가워지면 잘 부러지거든요. 그래서 조금 더운 나라는 게 사실은 이 플라스틱 같은 거 안 부러지는 방법 중에 하나긴 해요. 이거 딱 이렇게 내려오네. 그래서 이거를 조여주고. 될 것 같아요. 자, 음료수 한번 걸어보시죠. 그러면 되겠어요. 딱 있으니까. 응. 근데 얘가 약간, 약간 돌아다닐 것 같다. 약간, 약간 돌아다녀요, 지금. 최대한? 최대한? 안 돌아다니게? 그러니까. 세게, 세게 눌리지만 않으면 망가지진 않을 것 같은데. 그래도, 중국산이라 약간 불안하긴 불안하다. 이게, 이게 최선인가봐요. 그렇지? 당근에서. 아, 이건 작잖아. 작잖아. 와, 이거 큰 것도, 이거 큰 것도 넣을 수 있습니다. 벤티 사이즈 넣을 수 있다고. 네, 아주. 나는 이제, 뭐가 필요하냐면. 액션캠이 자꾸 떨어뜨리잖아요. 그러니까, 촬영하다가 보면, 액션캠을 어디에 놓을 데가 없어요. 일단 넣어놓고 있다가. 음. 난 이거 하려고. 이거 딱 찍고. 응, 그렇네. 원래는 자석 같은 걸 붙이려고 했는데. 전자제품하고 자석은 쥐약이잖아요. 메모리. 망가질 수도 있고. 그렇지. 딱 찍고. 딱 넣어놓고. 뭐, 여러모로. 네. 다용도로 쓰는 거죠. 응. 근데, 가성비는. 근데 가성비는. 짠. 다이소. 그 2,000원인가? 다이소 컵홀더. 자전거 컵홀더. 2,000원인가 3,000원짜리. 아유. 이게 가성비에요. 딱 떴습니다. 견고해. 근데 여기가 물리니까. 여기 뭐 덧대가지고. 자국 나니까. 이렇게 딱 해놨지. 좋습니다. 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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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